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준킬러 헬프모의고사 시즌1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의가요, 물론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한 학생도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2등급이 일단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강의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2등급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3, 4, 5, 6 정도까지 되겠죠.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해 특화된 강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가 바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총 6회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15문제입니다. 회차당. 일단 워밍업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맞추고 있는 문제 있죠. 목적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경불일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 이게 매회 3문제씩은 있어요. 이제 워밍업 문제고요. 이제 정말 준킬러 문제, 심이 있죠. 이게 12문제가 있는데 대입파악이라고 해서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줄, 낱말, 어휘 문제입니다. 수능 30번. 2등급이 나오려면 밑줄, 의미 문제 되게 어려워하는 거 맞거든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또 무관문 35번입니다. 어, 30번과 35번을 틀리면 확률적으로 2등급 나오기 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40번의 요양문 들어가 있고요. 준킬러 문제에선 가장 어려운 게 딱 3개인데요. 밑줄, 의미, 무관문, 그리고 장문독해 41, 특히나 42번이에요. 자, 이게 준킬러 문제에선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개 이상을 틀렸다. 확률적으로 2등급 나오기 너무 힘듭니다. 왜? 빈순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칸 순서삽입, 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틀려버리는 순간에 2등급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준킬러 문제의 핵심을 공부합니다. 물론 워밍업 문제도 하긴 하는데 우리 수업의 목표가 야, 일단 대입학 무조건 맞추자. 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낱말,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해 41, 42, 그리고 43에 45번이에요. 그래서 준킬러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내용은요. 준킬러 문제, 대입학, 무관문, 어휘, 그러니까 밑줄 낱말입니다. 요양문, 장문독해, 유형별 접근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닙니다. 독해력 시험이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완벽히 해석한다고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답의 근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수업의 특징이 근거 찾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는요. 1번, 줄거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3, 4, 5등급 나온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첫 문장 해석했고 두 번째 문장도 해석했다고 칠게요.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도 부족하고요. 읽던 거 또 읽고 읽던 거 또 있는 일도 발생하고요. 또 더 심한 경우에는 해석이 어려우면요. 내가 읽던 걸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말하는지 이제부터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로지 딱 두 개만 믿으면 돼요. 내가 줄거리 놓치지 말아라. 우리 수업이 줄거리 따라가기 연습도 합니다. 더하기 답의 근거를 믿어라. 그러니까 줄거리와 근거만 믿으면 오답 다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첫째, 유형별 접근법이고요. 두 번째, 시간관리 연습을 합니다. 뭐냐면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는 문장이 있거든요. 수능은 평균적으로 여섯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섯 문장이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거 문장은 세 번, 네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근거가 아닌 문장은 한 두 번 읽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만 딱 남겨놓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줄거리만 놓치지 않으면 답의 근거 문장이 오답을 다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시간관리 연습도 할 거고요. 세 번째, 쉬운 유형은 더 빨리 푸는 연습. 고난도 문제를 예를 들면 중킬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밑줄 어휘와 장문도끼 41, 42원 정도인데 빨리 못 풉니다. 확실하게 답의 근거로 정당률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쉬운 건 좀 더 빨리 푼다. 대신에 난이도가 있는 중킬러 문제는 내가 시간을 동원해서라도 맞춰내겠다. 이게 우리 수업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첫째, 강의 듣기 전에 시간 제고 문제 푸는 거는 추천은 합니다. 근데 단, 1회차 모의고사에 한해서만은 미리 풀지 마시고요. 수업을 같이 들으세요. 제가 1회 모의고사 할 땐 유형별로 이론 수업을 다 하거든요. 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줄거리는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근거 문장 찾는 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한해서만은 수업을 다 들으시고 2회부터는 시간 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 들어가는지는 바로 뒤에 페이지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유형별로 내가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근거는 이렇게 찾는 거고 내가 해석을 완벽히 못하더라도 빼야 될 문장은 빼면 되는구나. 자, 이 연습을 할 거고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분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했지만 근거되는 문장은 3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근거되지 않은 문장 너무 어려우면 한 두 번 읽고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줄거리 놓치지 않는다. 자, 우리 수업이 이거 할 겁니다. 그 다음, 줄거리 놓치지 않았으면 답의 근거를 찾기만 하면 오답은 다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수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추천 공부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차에 한해서만은 수업을 그냥 들으시고요. 2회차부터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35분 안에 15문제 풀기를 추천합니다. 자, 왜냐하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빈, 순, 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킬로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웬만큼 찍어도요. 나머지 유형 다 맞으면 2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빈, 순, 삽의 시간을 별로 할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처음 안 되면 찍지 뭐 대신에 나머지 유형은 다 맞춰내야지 라고 하면 35분 안에 풀면 되고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인데 학생인데 아, 제가 시간 관리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준킬러 15문제는 22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빈칸, 순서, 삽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OT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여기에 들어갈 테니까 1회차 모의고사에 한해서만은 수강을 하시고 2회차부터는 35분 안에 먼저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틀린 문제와 또는 아, 맞긴 했는데 좀 찜찜해요 하는 그 질문에 한해서만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유형별 답의 근거찾기 훈련하면 되고요. 수식어구를 빼면요. 자, 다시 영어는요. 수식어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것 뿐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이죠. 뭐뭐는 뭐뭐다, 뭐물을과 육하원층만 남기면 전체 줄거리 따라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답의 근거와 줄거리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와 맞긴 했는데 아, 찜찜하다? 피드백을 딱 받으면 돼요.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서 6회차 모의고사를 하면 단원컨대 예전하고 문제 푸는 방식 자체가 틀릴 거고요. 달라질 거고요. 또 하나 옛날하고 성적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후수강자 자, 시즌1을 들었으면요. 시즌2도 듣기를 추천합니다. 자, 시즌2는 지금 아마 늦으면 여름방학에 시작할 것 같고요. 좀 빨리 땡겨서 하면 6월달에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름방학에는 개강을 할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에 시즌2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킬로우 모의고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해석을 완벽히 해야 답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니 영어 문제 접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로지 답의 근거 찾기가 되어 있다. 두 번째 줄거리만 따라가면 오답 다 지워집니다. 분명히 성적이 달라질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